세계의 피라미드 여섯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불교사원이자 순례지인 보로부드루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로부드루 사원은 8, 9세기 동안 자바섬에 있던 사일랜드라 왕조 때 수십년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보로부드루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심에 위치한 불교사원으로 8세기 후반 건축을 시작할 때의 건설자들은 힌두교였으나 830민경 건물이 완성될 무렵에는 불교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보로부드루는 하나의 대형 스투파인데 스투파는 불타의 사리를 봉인한 종 모양의 불교 건축물을 뜻합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탄트라와 불교의 만다라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우주관과 도덕의 이치 모두를 의미합니다. 탄트라는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 등에서 행해지는 밀교 수행법이며 만다라는 힌두교와 탄트라, 불교에서 종교 의뢰를 거행할 때나 명상할 때 사용하는 그림으로 우주를 상징합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토대는 정사각형이고 그 길이는 각각 118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9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아래쪽 6개의 플랫폼은 정사각형이며 위쪽 3개의 플랫폼은 원형입니다. 위쪽 플랫폼에는 중앙에 있는 대형 스투파를 72개의 작은 스투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투파는 종 모양을 하고 있으며 틈이 있는 격자로 만들어진 수많은 장식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진 내부 공간에는 불상이 있습니다. 보로부두르는 계단식 피라미드의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치솔록 인근의 판구 양안과 쿠닝안 인근의 치파리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의 선사시대 오스토르네시아인들의 거성문화에서는 토제와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물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영혼이 산이나 지상보다 높은 곳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여 석조 피라미드를 쌓아올렸습니다. 보로부두르는 푼덴 베른다크 계단식 피라미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오래된 거석 전통의 대성불교의 사상과 상징주의가 통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축물이 세개로 구분된 것은 불교의 우주관에 의한 세 가지 형태의 세상인 카마다투, 루파다투 그리고 아루파다투를 상징합니다. 카마다투는 욕망의 세상, 루파다투는 정형의 세상, 아루파다투는 무정형의 세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인 지각을 겸비한 사람들은 가장 낮은 단계, 즉 욕망의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욕망을 떨쳐버린 사람들은 욕망의 세상을 떠나 정형의 세상에서만 살아가며 이들은 정형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해탈한 부처는 정형을 넘어 가장 순수하고 근본적인 무정형의 바다와 같은 열반의 실체를 경험한다고 전해집니다. 깨우침을 받은 용원이 더 이상 속세의 정형에 집착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공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이는 완전하게 비어있는 상태 또는 자아의 무존제를 의미합니다. 5개의 정사각형 플랫폼은 루파다2를 의미하며 3개의 원형 플랫폼과 꼭대기의 대형 스투파는 아루파다2를 뜻합니다. 루파다2의 정사각형과 정교한 장식은 아루파다2의 평범한 원형 플랫폼 속으로 사라지는데 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형과 명성에 집착하는 정형의 세상이 어떻게 무정형의 세상으로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보로부드로의 회중 제례는 직접 걸어서 참여하는 술래를 통해 진행합니다. 술래자들은 꼭대기 플랫폼까지 이어진 계단과 복도의 형태를 보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은 깨우침의 단계를 의미하며 술래자들을 안내하는 통로는 불교의 우중원을 상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885년 우연히 바닥 아래쪽에 감춰져 있던 구조물을 발견하였는데 감춰져 있는 바닥에는 여러 양각들이 있었고 이 중 160개는 진정한 카마다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양각들은 판 위에 간단하게 새겨져 있었고 조각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겨 넣을 것인지 꼼꼼하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바닥은 더 쉬운 바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물이 심각하게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바닥을 덮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건축과 도시개혁에 관한 인도의 고문서인 바스투 샤스트라에 의하면 숨겨져 있는 바닥의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닥을 더 쉬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든 더 쉬운 바닥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설계되어 보로부드로는 미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하면서 건축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여섯번째 시간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의 불교유적인 보로부드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